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주 저녁 푸니움아 오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축복받은 사람도 봤고 망하는 사람도 봤다고 그런데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없을 때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의 거룩한 꿈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살 때는 똑같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거룩한 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룩한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나를 구해주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어떤 소원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해서 그 소원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꿈이죠 그래서 저희 아가페 교회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꿈꾸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일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형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이 서로 가로돼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꿈꾸는 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요셉은兄들에게서 꿈꾸는 자로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도 누가 보더라도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다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려면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진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럼 내가 품은 그 거룩한 꿈 이거 어떻게 이루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꿈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이것이 그냥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소원을 갖고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의 100% 자기를 위한 꿈이겠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꿈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있는 이 꿈이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해야 된다고요 내가 품은 이 꿈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는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지 이 꿈이 이루어지면 좀 여유로워질 테니까 그때 좀 하나님의 일을 해볼까 이런 것인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동기를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인지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룩한 꿈이라고 포장한 인간의 욕망이고 야망인 거예요 예쁘게 포장한 자기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품은 거룩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거룩한 꿈을 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이 내 욕심이나 내 야망으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순수한 동기로 만들어 놓은 꿈이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면 거룩한 꿈이 사람의 욕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만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것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이 들어와 있다면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꿈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태노 한국 분인데 태노 최승원 씨 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여러분 태노 최승원 씨는 한국의 태노 최승원 씨는 성악가 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세계 정상에 이 분이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대요 그래서 팔, 다리, 몸이 다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6살 때부터 늘 이렇게 기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학교를 기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엄마가 업고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애들을 학교에 그냥 보내는 것도 힘든데 매일 업고 데려다 놓고 거기 있다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동이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가잖아요 늘 엄마가 업고 다니는 동안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최승환 씨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절망감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답니다 그 이유가 항상 엄마가 없어서 뭐였냐면요 기도했대요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절망감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몸몸이 멍투성이가 될 정도로 벽을 잡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죠 뒤틀린 팔다리로 걸으려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연습할 때 기도했대요 걷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대요 연습이 끝나면 엄마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뒤뚱거리지만 자기 혼자 걷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벽을 잡고 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벽을 잡고 뛰는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답니다 너무 어렵대요 수천 번을 넘어졌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일어날 때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요 아프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연습하는 아이를 동네 아이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놀려대는 거죠 체승원 병신 그러면서 놀렸대요 체승원 병신 그러면서 놀렸대요 머리를 툭툭 치면서 체승원 병신 그러면서 놀렸대요 돌을 던지면서 놀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놀렸던 그 아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새끼들이 아닐 겁니다 하여간 성경에도 보면 돌 던지는 것들은 하여간 믿음 없는 것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돌 던지고 있고 말이죠 하여간 성경에서 다위백을 돌 던지는 건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한 결과 뛰기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이 됐을 때입니다 자기 안에서 찬양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사명처럼 받은 거예요 자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꿈으로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악가들은요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노래하는 힘을 받쳐줄 수 없대요 그런데 이 분은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다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꾼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神様의 영광의ため의 꿈이라고 믿을 수 없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미국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콘크를에서 장애인으로 처음으로 우승했어요 아메리칸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콘크를 대회에서 障가이자として初の優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멋있죠 여러분,かっこいいと思지 않나요? 내일 아닙니까 다른 거니까 이거는요 성악가들이 생각할 때는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몸으로 성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유명하다고 하는 뉴욕 콘크를에서 우승을 한다는 건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음악 대학에서 4년 전입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때가 1993년이에요 멋있죠 거룩한 꿈을 품고 일어나가는 사람들 멋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였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어요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가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부진의身体을持って高단 위에 앉아서 미국 국가를 불러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가가 끝났어요 그때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악수를 청했어요 최승원씨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승원씨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승원씨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국가를 불러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ように 미국 국가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을 품은 사람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기도 같은 거 많이 하죠 먹게 해주세요 입게 해주세요 주문을 마시게 해주세요 마시게 해주세요 좋은 데서 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물론 좋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먼저 그 나라가 그 뜻을 예수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품은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를 먼저 구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거룩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의 메시지를思い返시一緒に祈りましょう